래니지를 즐기는 신군 오늘은 정성스럽게 인첸트를 하고 있다 플러스 8흡크가 한순간 파랗게 빛납니다 고무된 신군은 새로운 무기로 사냥할 곳을 찾는다 어디 안전한 곳에 가서 테스트 한 번 해볼까? 그래, 본던을 가는 거야 그가 찾은 곳은 바로 본던 아, 칼 진짜 좋네 한참을 사냥하던 신군은 뭔가 따끔함을 느낀다 신군은 새로 만든 플러스 9 흙빛의 크로우를 바라보았다 신군은 욕심을 절제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플러스 9 흙빛의 크로우를 바라보는 신군은 상쾌한 면봉이 다 증빛이 되는 거다 신군은 좀 더 맴봉이다 상쾌한 면봉을 담고 있는 공격에 lin한 래니가